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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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먼저 뛰어나온 조희 씨 그리고 조희 씨가 지목하는 한 명이 맡겼습니다. 조희 씨가 지목하는 한 명이 맡겼습니다. 하나 좀 타지 마요. 우리 마지막 최종보역 조의 이광수. 아하 아하 오늘 기분이죠 타워. 자 시작되셨죠. 자 하나. 간다. 둘.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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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대박. 대박. 잘 됐다. 조희야 잘 됐어. 하나. 잘 나왔다 형. 조희야 잘 나왔어. 이야 누구야. 조희야 기념사진 하나 찍어. 기념사진 하나 찍어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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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젊은 ..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